계속해서 지완이 할 차례구요 지완이는 오늘 보자 A의 13 할 차례네요 네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텐트 텐트 하나씩 합쳐서 텐트 이는 이 에어 이 에어 중에서 에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텐트 다 합치니까 텐트 뜻은 텐트는 텐트죠 캠핑 안 가봤어요? 캠핑 안 가봤죠 오우 뭔가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텐트 수기 T E N T 소리 텐트 텐트 좋아요 소리 에이 계속해서 소리 타이거 타이거 그래서 하나씩 T I I G O O O O 잘해왔는데 다 합쳐서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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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는 I E O 중에서 I I E는 이 에어 중에서 O O G도 해야 되겠네 G는 G G 중에서 중에서 그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탑 타이 여기 T-R은 걸 걸 그래서 다 합쳐서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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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호랑이 호랑이죠 호랑이 타이거 쓰기 T-I-G-E-R 오우 소리 타이거 타이거 와우 지원이 짱인데 베리굿 훌륭합니다 그래서 기억 안나는거 불쌍있어 이건 괜찮은거 그래서 소리 VAN VAN 오케이 그래서 V V E N N N 합쳐서 VAN 오케이 그래서 V는 항상 V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는 우리가 쓰지 않는 비읍 V V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뭐 중에 A-X A-A-O 중에서 A N은 N N VAN VAN 오케이 뜻은 자동차? 자동차인데 좀 큰 차있죠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거 12명 정도 탈 수 있는 거 스타레이스 같은 거 유치원생들이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VAN VAN 오케이 그래서 유치원 통합차 VAN VAN 쓰기 V-A-N 오케이 다른 말로는 승합차라고도 해요 그냥 들어도세요 VAN VAN은 짜증한다고 듣죠 오케이 그랬어요? 소리 UP UP 하나씩 어 어하고 F F 합쳐서 UP U는 어 중에서 어 어가 됐고 P는 항상 푸네요 뜻은 위로 위로 그렇지 여기하고 위로 위 예 그렇죠 위로 UP UP 쓰기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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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네 UP OK 됐어 됐어 소리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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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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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S는 S 중에서 S E는 원래 인데 여기서 소리 나지 안 난다 그래서 다 합쳐서 VASE 뜻은? 사과리? 응 꽃병 오케이 꽃병 VASE 쓰기 V A S E 오케이 소리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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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Umbrella Umbrella 하나씩 O O V V V V R R E? 아니야 잠시만 U D A U O O O O O A U U U U U U U 엄브랄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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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합쳐서 소리가 뭐였어? 엄브랄라 엄브랄라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엄 얘는 벨 브레 라 을라 롱 오케이 그럼 얘가 브레 되려면 당연히 이가 이가 애초에 아라는 소리를 갖고 있지도 않구요 네 이래야지 브레가 될거냐 브레 네 어? 브레일레이도 아니고 브레일라라멘 네 어? 오케이 유는 어 중에서 어 어 엠은 항상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엄 엄 엄 엄 엄가 아니고 엄 엄 어에 미음자 받침 붙이면 엄되는거 아닌가요? 비는 항상 브 알은 항상 얼 얼 얼 어 소리는 다른 소리만 나면 힘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이는 에 어 중에서 에 에 그래서 옆방의 소리 브레 엘은 항상 얼 을 에이는 어 와 뭐 중에 에이 에 아 어 어 어 그래서 얘 소리가 라 라 그래서 다 합쳐서 엄브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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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거기 우산? 그래 우산 우산 엄브레일러 Umbrella 쓰기 U-N-B-R-A-L-E E-R-A-R-A OK. 그래서 소리가 Umbrella Umbrella OK. 그래서 OK. 하나씩 V V I 아 아 잘못 말했어. Vest 그러면 이는 에 쓰 베스트 Vest 뜻은 R 조끼 Vest 조끼 Vest 뜻 하나 몰랐어 오늘 Vest 조끼 베스트 쓰기 V E E S T 소리 베스트 Vest vice 뜻은 ‑‑ leave 조끼 이oger Vest Vest OK. 잘 disown Under UNDER 하나씩 어 느 드 어 얼 그래서 합쳐서 UNDER 여기까지 OK. U는 우어 중에서 어 그래서 애나와 합쳐서 UN 됐고요. D는 항상 드 이는 어 대표소리 어 R은 항상 OK. 그래서 ON 괜찮아 UNDER 언덜 뜻은 아래 그렇지 그렇지. 뭐뭐 밑에. Under the chair. 의자 밑에. Under the desk. 책상 밑에.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뭐뭐 밑에. Under. Under. 쓰기. U. N. D. E. R. 그렇지. 소리. Under. Under. 오케이. 쓰기 시험지 근데 왜 아직 안 냈어? 그래요? 이거 원래 하고 안 돼요. 그래요? 소리. Top. Top. 쓰기. 아니 참. 쓰기야 한다. 소리. T. T. A. A. T. 합쳐서. Top. Top. O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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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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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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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중에서. A. 두 번째 대표 소리. A. 내 이름을 불러서. O. 아니고. 첫 번째 대표 소리도 아니고. 팀 빠졌어도 아니고. 아니고. 아 소리. Top. 됐네요. 뜻은? Top. 팽이. 팽이도 되고 꼭대기도 됩니다. 네. 꼭대기로 알아주세요. 꼭대기. Top. Top. 쓰기. T. E. A. O. T. O. P. 그렇지. 소리. Top. Top. 오우. 오늘 시간이 아주 잘해왔어요. Very good.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네.